안녕하세요 부처누트만 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하루에도 제가 열대 번 이상 환자분들한테 듣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나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물론 일부 독성이 있는 부자라든가 파극천 이런 몇가지 독성 약제를 제외하고는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전문 한의사의 진맥 진찰을 통해서 처방한 한약은 간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담적병 관련 체계도 써놨는데요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제가 위장이 약한 편이고 조금 환자분들 많이 본 날 피곤한 날은 늘 좀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한 편이기 때문에 한약을 9년째 매일 하루 3번씩 복용하고 있는데요 간 괜찮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많은 질문에 제가 스스로 궁금하기 때문에 한약 석사와 한약 박사학위를 간으로 취득한 간 박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쭤볼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제가 직접 증명한 약제를 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간 박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 박사입니다 간혹 어쩔 수 없이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혹은 강한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이 양약 자체가 간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오비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때 한약을 복용했을 때 간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처방 받으신 한의원 한의사 선생님께 상의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